나 형 1승 소리듣자마자 바로 고추바사삭 숨살 시켰어 그 스팸 제한 조금 풀었어요 너무 도배하진 마세요 오늘 LCK에서 답변해 미드 야수호 서포트 리신이 나왔다 그렇다고요 정보, 오늘 리신 서포터 면의 미드 야수호 나왔다 모두 조심하자 나 아침에 경기 불었단 말이야 이 날은 미치지 않은데 방송도 좋지만 건강을 챙기세요 밥 끓지 말고 3시에 햄버거 예약 주문 해놓으세요 습돌 3이 롤가스 하자고 연락해주면 좋겠지 일승학 올라간다고? 어림도 없지 바로 승리의 포인트 전 재산 배팅한다 형도 여기 티어로 오는거지? 그렇죠? 여기는 정말 쾌적해 어서 이리 들어오도록 해 다들 김도 오래 보고 싶어서 패배에다 거는거봐 드론즈가 늦으면 스탠드가 되겠다 우주 브러프 롤브론즈는 더 중요한 건 두피를 하고도 이겼다 오늘은 무조건 패배에 걸자 와 드론즈! 전 재산을 잇는다고 2,000포인트나 거는거야 해방은 무슨 8시간 방송 더해줘? 나를 미치게 하는걸 아 아 아 아 아 3시간 뒤에는 누구는 출근 걱정을 하지만 누구는 퇴근 걱정을 할 것이다 후아 흠 아 어 야 구울질 거 많네 ㅋㅋㅋㅋ 어 오늘 티원이 탐변에 미디아소 서콘리신으로 이겼는데 네, LTE 데이허는 거 맞아? 감사합니다. 나 시험 치러가서 교도 수의자에 몇 시간 앉았었니 엉덩이가 너무 아팠어 약했던 엉덩이 아, 브론즈 쓰레기들! 경고 – 시험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고 – 시험을 바꾸고 있는 것보다 매우 충분해,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우선 시험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모닝이 기술 2ho 5대, 기술 3m을 보았습니다. 방역으로 지켜보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술 2. 경우를 투표해 보도 with the boat. 아 네 리나양님 37개월 구독감사합니다 점멸! 점멸 임마! 점멸 임마 만들었지 아 썼네? 그래도 할만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오 어? 자 1승 빨리 할까봐 야식 못 시킨 친구들 저걸 봐 오 브라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무와 아들이 카르い 김도 사일러스 1킬? 이거 귀하거든요 아 내 승 플래싱이 가능합니다 이게 옥타기 실력? 드론즈랑은 다르네 장수만나서 옥타고 왕을 위해 손이 닳도록 일하네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만 해 햄버거 사왔는데 룰을 켰다고? 3시까지 한다는 소리 맞지? 치카치! 치카치! 악주 못바라 첫 방식만 하고 가는 거 같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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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악 와아아악 아아악 ㅎㅎ아니 내가 이길거 같아서 뭐 쫄려? 쫄려? 쫄리냐? 어? 쫄리지?? 아 내가 쫄리네 아 이거 챔피언만 가지 이거 미니언 안 맞지 궁극기 백스 아 알지 내가 몰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에는 4대 미드가 존재한다 미드 미드 끝 어 미드 끝났어 어 긴도 사일러스 힐 힐키 끝났어 끝났어 한판 더 해야지 매절해 테스트잠이 테스트잠이 어차피 이거 타워로 밖에 텔 못하니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실번장 1승은 너무 짧고 0승 끊실때까지로 합시다 영원히 때릴만큼 때렸어 지금 뭐? 김도가 미드 우승했다고? 치킨 싹 대라 다른 라인이 망하는 일입니까 정말 빠졌다 감심하십시오 김도님은 프로이기 때문에 하실버입니다 지구야 잘 와 아따아 아 케인도 이제 변신하겠네 아 끝났다 디엔드 전치 100주는 나오겠군 아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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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때려보자 아 이거 3소로 맞고 헛소리하지 크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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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마 respy다 이거 아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잘하는게 아니라 백스가 상대적으로 못해서 온거야 그래서 가능한거지 도형 가지마 형 가면 일요일이 끝나버리고 말아 카소스 궁이나 빼앗으러 가자 하하하하 카소스 뒤졌는데? 중대 돌 énormément overview 아 보여줘 어 다는 분위기 아 하하 깜짝놀라구 아닌데? 형이 잘한건데? 아무것도 모두면서 개깍 충전해 꺼렘 나오겠는데 이건? 감사합니다 승리라고 하죠 아 근데 케인이 잘한다 아니죠? 그렇죠? 혼자 없죠? 솔직히 15세 랜이면 한 판 정도는 더 할 수 있잖아 감사합니다 게노쟁 아무튼 게노쟁 아 메지아이는 나에게 어울리는 템이 아니야 메지아이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형 우린 이런 괴물 원한게 아니야 펜스터와 리롱의 스타를 돈들어 아 tall 고맙지? 흐흐흫 흐흫 흐흑 밀자 여기 백스는 지금 헛스왑이나 다름없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잘 가는 겁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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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리를 못 썼네 서리를 썼어야 되는데 서리를 썼어야 되는데 최수 Nation 아아아 깜깜 뭐든지 벡기는 사일러스 원펀치에 끝내는 세팅 이게 그 원 벅맨 맞죠? 아 네 시험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방금 내가 좀 잘했으면 다 잡았는데 진짜 약간 미스가 있었어 감사합니다 김도 문에서 나가 너 때문에 진짜로 1승하게 생겼잖아 와이 형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휴방 동안 잘된 판 녹화해서 지금 하는 척 하네 평생 만나서 못할 왕을 위해 수리 잘 펴기라던네 이제 눌레하늘 아이친 두개 지내서 아이친 덕분에 더 넣었습니다 세이니님 한판 더하게 던져주세요 마들려라 암호모 궁이나 좀 다질러 가야겠다 이거 암호모 혼자 나오네 암호 싸웠나보인데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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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모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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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잠 형! 가슴에 제 타는 분이 이 맵 대신 맞추고 있는데 그건 안식 아닌가요? 아 이게 훔칠 게 많아서 참 좋아 김도가 조냐를 썼다 명백한 테리다 내가 다운다 애들 바로 먹으러 오네 김도가 조냐와 서리를 쓴가? 이거는 진짜 그래 세트 믿고 한번 해보자 아 아 아 아네 아츠바바님 2개월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언해서 불리는 사람이 아니었나고 오늘 티원이 야이에나 플러스 요네 플러스 리신 서폿으로 낭만을 만들었는데 엘티케이 아직 패치 안됐네요 아네 퀸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밀자 좀 얘들아 이거 밀어야되지 않음 그래그래 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맞지? 지금 빨리 도망 칭찬해봐라 그래야 나중에 지릴 때 아 아 아! 언제 왔어 저거 언제 왔어 쟤가 우위한 오융 우위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시가 지났습니다. 마피아는 PC방에서 일어나지세요. 세트는 실수를 했다. 여친의 전화는 갑자기 던지고 싶었다란 핑계보다 더 자극적이었다. 야 이거 왜이래. 여기있어. 이거 뭐지? 원래 여기있는건가? 아이고 이것이 그런지? 내가 숨쉬는... 경량은 개수는 날 그... 심지드... 심지 말고... 딴 애 잡으면 됐지. 아니 킬 스코어가 더블 스코어인데 비교진다고? 이것이... 엘리 그리고 전화가 아니라 다시 지금 옆에들 얼굴 스펄해지죠? 지금 옆에들 얼굴 스펄해지죠? 지금 옆에들 얼굴 스펄해지죠? L.T.K. 조직위에서 공고합니다. 세트는 여친보유가 적발되어 즉시 실격 L.T.K. 조직위에서 공고하십시오 전투전을 대단해 주시고, 한 명은 저에게는 다 구경해서 주의하며, 만약 주의해 주의하여, 대단해 주의하여, 모든 혼들에게는 다 주의하여, 세 번째로 맞추고, 예전의 혼들에게는 다 주의하여, 모든 혼들에게는 다 주의하여, 다 주의하여, 모든 혼들에게는 다 주의하여, 모든 혼들에게는 자유로운 것들을 다 넣어둬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살아있지 내 승부 입만 던져라 맘껏 달려라 덩진 덩진을 위해서 부풍차 자격화들의 풀림이 긴장감 없는 풍부 아이언도 암흑 속에서 15년을 보고 빌어서 권명을 얻어 아이언도 아니 근데 애들 다 어디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빨려 들어간 거야 지금 쟤네들한테 세트랑 브라우민 그냥 계속 지르던데 아니 그걸 가지 말았다는 건 아니잖아 아니 세트랑 브라우민 너무 깊숙히 들어갔어 애들 다 있는데 그냥 그래서 나는 뭐 들어가면은 이제 뒤있는 애들 다 오겠구나 했는데 아 내 모든 무료군 나이거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 존야 쿨을 체크를 못했어 내가 존야 쿨 체크를 못했어 에잇 퍼덕 오르는 얻 그리고 activity 버리는 곳도 전략입니다. 우리 모여야 돼. 라인 밀잖아. 아, 들어온다. 정베이 동략 중위. 라인을 밀어놔야 돼. 미드 모여? 입금한 보람이 있네요. 시나리오가 아주 훌륭합니다. 상대팀 분들. 저지른 일부가 더 끔찍한 게 있겠사.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위대예요? 게임 초반 메자이를 사지 않은 건 이 무리를 받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신지드는 따라가지 마세요. 특히 숙련도 7레벨 꿀벌이나 서퍼스킨인 놈들은. 왜 당판하십니까? LTK의 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인데요. 나 정베인데 지금 상황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왜 비벼져? 5대5 가야 돼. 어디에 가. 내 세트. 사슬이 하나둘 쌓이면 견멸이 되지. 2루이. 전방이 지나. CS 5개를 이제 달성한 게 정상인가요? 10분이 지나. CS 5개를 이제 달성한 게 정상인가요? 2분이 지나. 10. 10. 10. 1-2-3-5-4-8 아이! 전화가 안 눌려! 왜! 아 나 R 눌렀었어요? 아 나 막누르다가 R 눌렀구나? 아 궁 쓰고 있었어요? 존야가 안 눌리는 건 안 눌렀기 때문입니다. 칠것은 없다. 이하 물은 딱 거기 한가운데서 왕죽에 비비고 가면 해금. 아 이거 누구 궁을 훔쳐야 될지 알겠다. 심지로 궁을 훔쳐야 돼. 부실골 슬래그님들아 넥서스가 터질 때까지 생기는 아무도 모른 곳이다. 약대 없는 약심. 맘땡이란다. 제간량도 낭만 정복했을 때까지는 이걸 살고 할 줄 알았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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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렇게 parlament이죠. 감사합니다? 하. 전화가 해본자들은 빗마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공격이 필요합니다. 에스테인리의 상체만의 같은 공격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외국수적이 매주 일으켜보시는 것군. 맥주가 고려한 공격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무적 타격으로 위치해 구입하게 대접을 제시한 것입니다. 중심에 탑 탑은 공격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지켜보실은 각은 topic입니다. 개발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번엔 왕이 머리를 도와릴 차례가 롱 택힛 왕이 머리를 도와드릴 차례가 롱 택힛 진짜 나 상호 채럭 안해 우어억 전쟁이 불편한가? 전쟁이 불편한가? 전쟁이 불편한가? 쇼핑은 정보별에 상태로 상태로 섬유하여 이게 비벼져 어? 지금 어르신가 혼났던거야 진짜야 멈췄아 아! 지금 시작하신다 도망치는 공연과 수행하고 경전. 아! 착오를때 прав을 위해 박 sweeping 이런 짓을 한동안 해보는 줄 아나? 내가 있다. 걱정 말라고! 정말로 랍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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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미력서 끝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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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세트는 의에가시가 뭣을 갔을까? 오의 AP인데 공허의 지팡이? 아냐 그림 잡을 거 그림 잡을 거 아 뭐해 너는 넌 뭐하는데 넌 뭐하는데 엘 엘 엘 엘 엘 목표 2. 잡고 기회를 주는 아군 버서스 계속 파도차는 적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엘티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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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완전 겜자스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응? 아 질 뻔했네 아 지는 줄 알았네 아 지는 줄 알았네 아 아 이거 질 뻔했네 ㅋㅋㅋㅋㅋ 아 질 뻔했잖아 아 진짜 힛 이걸 질 뻔 했덕 여기 가슴스 팔만딜 뭐야 씨 보태끼가 다르긴 다르네 가..가서스 팔만딜 결과 승리 아이 근데 이게 진지게 이겼어야 되는데 뻘찟하다가 질 뻔했어 어? 말이 안되긴 해 하여튼 저는 이제 슬슬 들어가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올 경기 중에 LTK가 제일 재밌다 아 근데 오늘같이 좀 살러스 잘 풀린 판이 흔치가 않아서 살짝 기분이 좋달까? 너무 쉽게 이길까봐 대충겸결한 싸움인척 한가씩 이 사일러스 진짜 이렇게 잘 풀리면은 그냥 이 QWER 그냥 하면 다 뒤지거든요 그냥 형킬수를 더블스코어내고 40분 게임한거면 그냥 진거 같은데 한 번 더 하자 아니 조용히 하세요 아 저는 이제 들어갈 준비하겠습니다 게임 내용은 얼탱이 없었지만 그래도 김도가 캐리했다 역시 LTK야 불법 승리는 뭐야 또 뭐 불법 승리 합법 승리도 있어 합법 승리도 있냐 이 도자기가 아니란 말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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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